음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가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양주 평래동에 숨어있는 보물 궁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집은 영조가 막내딸 화길 옹주를 위해서 지어준 집인데요 궁굴 목수와 목재를 보내서 지어준 집이기 때문에 당시의 건축양식과 생활양식을 할 수 있는 소중한 문화재이기도 합니다 그럼 궁집 보존과 개방을 위해서 힘을 쏟고 있는 박은경 남양주시의원을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를 문화 도시 문화 중심의 도시로 만들고 싶은 평래동 호평동 지역구의 박은경 남양주시의원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평래동과 호평동 지역구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궁집에 대해서 남다른 애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궁집의 어떤 역사적인 의미 좀 쉽게 좀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궁집은 평래동 도심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궁집 공원이 만 4천여 평이 넘습니다 이렇게 넓은 궁집이 안에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 평래동 시민들 호평동 시민들은 궁집에 다 들어가 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화재가 있는지 어떤 문화의 공간인지 모르시는 부분이 많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평래동 궁집에는 국가 민속문화재 130호로 지정되어 있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영조의 막내딸 화기룡주가 거주했던 궁집이 있습니다 또한 궁집뿐 아니라 그리고 그 안에 시대의 연대를 같이하는 전통 가옥들이 함께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문화 공연도 세계적인 문화 공연도 치렀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궁집은 연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건축양식 조선 후기의 건축양식 연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고요 또 도심권 안에 우리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근거리에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 남양주에 우리 평래동에는 아주 큰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문화재의 가치가 있는데 저도 사실상 취재하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문화재가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굉장히 놀랐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궁집이 처음에는 개인 소유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초에 남양주시에 기부 체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뭐 어떻습니까? 궁집은 대한민국 연길 1세대 이병복 선생님께서 또 권옥연 화백 부부이신데요 그 두 분께서 한국적인 정서를 잘 보존하고 남기고 싶어서 1960년대부터 우리 궁집뿐 아니라 군산집, 용인집, 다른 낙성되어 있는 강감찬 장군의 사당이었던 다실까지 잘 모시고 와서 궁집을 조성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가장 대한민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예술이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준비하셨던 그 두 분의 뜻이 있습니다 두 분께서 잘 유지 보존하고자 하셨었는데 이제 그 두 분께서도 2006년 그리고 2011년에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이자 재단에서 궁집을 보존하고 있다가 그 두 분의 유지를 또 잘 받들어서 더욱 남양주시가 우리 대한민국이 잘 보존해 주십사 하는 요청으로 기부 체납하셨고요 사유재산은 또 이제 45억에 매입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원래 이 두 분이 상당히 유명하신 분인데 궁집의 가치를 알고 이미 오래전부터 사제를 틀어서 이렇게 보존을 해왔던 건데 이게 이제 남양주시의 기부 체납을 하면서 아무래도 후손들은 이 두 분들의 뜻을 기릴 수 있는 기념관 정도를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어때요? 궁집의 이병복 선생님과 권호견 하백의 자제분들 뿐 아니라 연극인들 그리고 미술인들 세계적으로 알 수 있는 이병복 선생님과 권호견 하백의 훌륭한 문화 자산을 우리가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남양주시가 몰랐고 잘 발견되지 못했고 함께 더불어서 공유하지 못했던 부분은 우리 시가 이제는 우리 시 차원에서 더욱 확산시켜서 잘 유지 발전시키도록 물론 박물관도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시민들의 이병복 선생님을 모르시는 많은 시민들께 우리 남양주의 평려동에 이런 좋은 예술가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가치 있는 일입니다 국가 민속 문화재로 지정된 궁집 외에도 군산집 송병준 가옥 여러 가지 이제 그 건물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문화재로서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건축 양식은 그 시대의 양식을 잘 표방화해서 문화재로서 가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군산집 용인집 이런 부분들이 한옥을 해체해서 다시 복원시킨 부분이 있어서 국가 지정 문화재로는 될 수가 없고요 다만 우리한테는 여전히 고혹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를 잘 표현하는 건축물이 금으로 우리는 잘 보존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궁집과 주변 이제 건물들까지 이렇게 해서 공원화가 됐든지 아니면 문화 역사 예술 공간으로 만들어서 빨리 이제 개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지역 주민들을 못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개방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어떤 개방 계획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의자재단에서 쭉 보존해 왔던 지금 현실 현장을 또 우리 시민들이 학생들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듬어지기 전에 또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일시 개방을 얘기했었었고요 한 달에 두 번 정도씩 일시 개방하고자 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돼지열병 때문에 잠시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궁집 기본 조사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일시 개방하여 시민들께 볼 수 있도록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좀 아쉽네요 그렇다면 이제 이 궁집 주변에 둘레길 조성 산책도 하면서 이 문화재를 좀 즐길 수 있도록 의원님이 특별히 이제 그 예산 배정 여기에 좀 힘을 많이 쏟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궁집은 궁집 공연이 공원이 만 4천평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 평래동에서 궁집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곳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 시민들께 되게 안타까운 문화 자산을 모르고 지나가는 시간이 너무 안타까워서 둘레길을 마련해서 일단 궁집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갖고 또 시민들이 또 상권과 연계돼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궁집 둘레길 사업을 2018년 연말에 제안했었고요 경기도 특별교부금 10억을 확보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집이 문화재이기 때문에 둘레길 사업도 문화재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지금 이번까지 심의가 다 끝났고 궁집 둘레길을 지금 조성 준비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앞에 했던 질문하고 약간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이제 개방이 되면 역사문화예술공간 이게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이 여기 와서 공연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으로 좀 개방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 이제 지역주민들이 여기서 행사도 좀 하고 이런 부분도 제가 이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네 궁집은 문화재가 있는 공간이고 또 전통적인 가옥 고택이 있는 공간이고 또 자연적인 부분이나 하나하나 토기 하나도 우리 한국적인 정서를 갖고 품고 이렇게 만들어낸 공간입니다 그에 걸맞는 문화예술 공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또 그런 문화예술을 유치하기 위해서 또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궁집이 2008년에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이병복 선생께서 그동안 궁집에 보존하고 있던 무대예술 작품들을 전시하는 공연을 했었습니다 없다 이병복이라는 공연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보다 앞서서 1991년에 체코 프라야에서 열렸던 무대 미술 대회 PQ 대회에서 올렸던 왕자 호동이라는 연극을 궁집에 다시 가지고 오셔서 궁집에서 세계적인 공연을 진행했었습니다 이처럼 궁집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 한국적인 정서를 품고 있는 문화예술이기 때문에 또 우리 시민들이 다양한 공연을 펼치더라도 거기에 걸맞는 문화예술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주 다양한 공연들이 많이 열렸었고 지역 주민들도 여기에서 행사를 한 적이 있었나요? 네 2008년 생생문화재 사업 이후에 일시 개방하여서 지역 주민들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문화공연을 진행했었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일단 궁집과 관련해서 또 연관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남양주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초래안을 발의를 하셨어요 특별히 문화예술에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 초래안 내용과 초래안 발의 이유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시죠 요즘에 도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하고 있고요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그 속에 문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로 속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어서 도시가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하여서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문화도시란 문화예술, 문화산업, 콘텐츠, 영상, 전통, 역사 이 모든 것을 아우르고 또 그것을 창조력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도시입니다 정부에서도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5년간 200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문화도시로 키워나가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가 그에 발맞춰서 빠르게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준비하고 또 시민들이 자발적인 문화권을 향상시키고 시민문화권 향상과 더불어서 시와 시민과 같이 협치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문화도시 추진위원을 또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남양주시가 탄탄한 문화도시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궁집이라든지 남양주시 곳곳에 아주 숨어있는 문화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조례안이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양주시를 문화도시로 만드는 이런 역할을 했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과 우리 남양주 시민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양주는 지금 변화하는 도시입니다 새롭게 변화하고 있고 또 새로운 인구 유입으로 더 큰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독도시 남양주를 꿈꾸는 우리 시민들께 또 우리 시민들의 문화로 남양주의 속을 채우는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권 향상시키고 또 우리 시가 함께 협치해서 우리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의정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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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nce Thailand 한국국토정 diameter 한국국토정보.com 한국국토정보.com 한국국토정보 San Jose 한국국토정보.com 한국국토정보.com bitcoin 말 ad agreвар November